안녕하세요 뱅귄뱅재널의 뱅귄뱅귄입니다 네 오늘은 와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와인 중에서 말벡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라 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은 와인 중에 제일 좋아해요 이 사람마다 입맛이라는 게 있고 다 취향이 있고 그런데 말벡을 아직 안 드셔본 안 드셔보신? 아직 경험해보시지 않으셔서 어 말벡 어때? 하고 물어봤을 때 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어 제 의견 제 생각 제 느낌 예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어 말벡은 일단 사실 때 아르헨티나 네 멘도사 지역 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거기 거가 제일 뭐 날씨가 음 가격도 괜찮으면서 어 거기 이제 고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날씨가 저 말벡이라는 저 품종이랑 딱 맞아 떨어진대요 그래서 좋은 가격이고 좋은 퀄리티의 네 그런 와인을 고르는데 첫 번째 그거가 될 수 있고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벡은 어 말벡 와인이라고는 하지만 말벡이라는 거는 그 포도의 한 종류거든요 밑에 보면 뭐 메릴로도 있고 피로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어 근데 저거의 특징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받는 게 되게 좋대요 네 햇볕을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거 이게 햇볕의 영향을 많이 받고 더 이제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제가 자랐을 때 저 품종이 자랐을 때 더 좋은 와인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멘도사라는 그 지역 아르헨티나에 있는 멘도사라는 그 지역에서 나온 거가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 맛을 얘기하라 그러면 음 여기 보면은 어 대략적으로 어 말벡을 얘기할 때는 음 굉장히 좀 안에서 뭐 다양한 퍼포먼스 이러면서 안에서 되게 많은 맛이 그 하나의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말하는 게 항상 뭐 남성적이다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도 되게 진한 걸 좋아해요 뭐 그냥 미디움 바디도 마시고 다 마시고 다 맛나게 먹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딱 선호하는 게 뭐 선택을 하나밖에 할 수 없다 물론 날마다 달라요 뭐 이게 땡길 때도 있고 땡길 때도 있지만 되게 진한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먹을 때도 항상 샷을 추가해서 먹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맥주도 뭐 이것저것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IPA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IPA를 생각해보면 맥주에서도 IPA 맥주를 생각을 해보면 음 그 향 아로마가 항상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강하고 알콜 도수가 살짝 높잖아요 다른 맥주에 비해서 어 그것처럼 말벡도 알콜 도수가 좀 높은 편이고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좀 뭔가 밀도 있는 맛 뭔가 이렇게 좀 진하고 강한 맛이에요 그래서 풀바디 항상 풀바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바디에서 보면 풀바디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리고 달지 않고 뭐 단 것도 있긴 해도 뭐 그것도 뭐 나름이겠지만 드라이한 편이에요 맛이 드라이한 편이고 어 개인적으로는 약간 신맛이 여기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신 산도에 대한 게 있는데 신맛이 조금 어떨 때는 아쉽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말벡 그 단일 품종만으로 만들어진 와인 말고 거기서 어 블렌딩이 뭐랑 된 게 좀 산미가 살아있냐면 그 까베르네 쇼비뇽이랑 네 까베르네 쇼비뇽 굉장히 대중적인 와인이죠 네 품종이고 네 거기 그 품종이랑 살짝 블렌딩 된 걸 먹으며 마시면요 좀 더 신맛이 아쉽지 않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신맛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그리고 좀 더 단맛이 살짝 어 가미된 걸 생각하시면 메를로랑 블렌딩 된 게 좀 괜찮고 근데 저는 메를로보다는 신맛을 좋아해서 네 까베르네 쇼비뇽이랑 블렌딩 된 걸 더 좋아하고 어 아무튼 그냥 이 말벡에 대해서 말벡을 한 번도 안 마셔봤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 그냥 이 정도의 제 나름의 정보와 경험과 네 그게 딱 만약에 누가 저한테 말벡 딱 짚고 있는데 같이 어디 코스코로 갔어요 그래서 와인 코너에서 제가 말벡을 막 쳐다보면서 골라서 제 카트에 담고 있으면 누가 물어볼까 말벡 좋아해 말벡 마시기가 어때 나는 한 번도 안 마셔봤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저는 물어볼 것 같아 어 커피 진한 게 좋아 연한 게 좋아 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맥주도 어 그냥 뭐 탄산기 많은 걸 좋아하니 아니면은 뭐 어떤 밀맥을 좋아해 어떤 맥주를 더 좋아해 근데 그 맥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서 아 너가 IPA를 좋아한다면 너가 커피를 마실 때 샷을 추가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 말벡 무조건 추천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 이게 술이고 막 그렇긴 해도 와인은 술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맥주도 술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이 네 이렇게 좋아하라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제 경험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보면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진한 걸 좋아하고 강한 걸 좋아하고 그러면은 말벡은 맞아요 네 어 여기 그 또 뭐지 음 말벡은 어 뭐 대략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미지를 보면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병들이 막 나와있죠 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 하나 먹어보고 두 개 먹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다 시작하실 수 있는데 음 모르겠어요 뭘 추천해드려야 될까요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롯데마트에서 네 롯데마트에서 지금 어 밀고 있는 게 말벡이 말벡일걸요 아마 이건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트리벤토 트리벤토 맞나 네 이거를 밀더라고요 제 그 보면은 다른 음 제 다른 영상에 한번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벡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 품종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넘어와서 어떻게 됐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암튼 어 그럼 안녕할게요 펭귄펭귄이었고요 오늘은 말벡 네 와인에서 말벡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네 땡큐 포아칭 마이 비디오 해버 굿원 안녕 안녕